베리의 헬로 토이! 옆에 있는 보석 스티커도 헬로! 어! 안녕! 너가 미더핑이구나!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붙이면 티니핑이 짠! 캐치 티니핑 스티커 아트북이에요! 그럼 베리와 함께 스티커 아트북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그럼 스티커 아트북 상자를 빵! 상자를 뜯으면 로미와 티니핑 친구들이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 아트북, 액자, 집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안에다가 아트북을 넣고 액자도 꾹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나봐요! 핑크핑크하고 연보라색이 있는게 아주 베리 스타일이야! 베리베리! 큰일났다! 추! 어? 하추핑! 무슨일이야? 왕립 티니핑 스쿨의 학생들이 지금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추! 헉! 탈출을 했다고? 그럼 어떡해? 어? 베리! 다이어리를 들고 있네! 다행이다! 추! 어? 이 다이어리가 왜? 이 다이어리에 스티커를 완성해서 붙이면 탈출한 티니핑을 소환할 수 있다! 추! 어? 이 다이어리에 말이지! 베리! 도와줄 수 있지! 추! 그럼! 도와줄 수 있지! 베리만 믿으라고! 그럼 사라진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이어리 오픈! 추! 짜잔! 하트워크를 열면! 어? 빈칸밖에 없는데? 오! 스티커다! 뒤에 있는 스티커를 앞에 빈칸에 알맞게 붙여주면 다른 티니핑 친구들을 소환할 수 있어! 추! 오!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사라진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스티커를 좀 떼볼게! 오! 이거는 하추핑거다! 그치? 맞아! 추! 그리고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음! 가만 보자! 이렇게 보니까 하늘색깔! 여기도 하늘색깔이 있으니까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닐까? 오! 베리! 관찰력이 뛰어난데! 한번 해볼까? 추! 오케이! 알았어! 먼저 38번! 여기다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렇게 짠! 붙여가면 되는구나! 오! 여기 눈이 엄청 큰 티니핑 친구가 있는데 33번에 붙여볼게! 33번! 여기 있다! 오! 얼굴을 먼저 완성시켜줘야겠어! 여기는 35번! 스티커 그냥 손으로 붙일게! 뭔가가 나오고 있어! 아? 얘는 아마도... 아마도? 어? 미더핑이 틀림없다쭈! 미더핑이란 말이지? 오케이! 나머지까지 빠르게 완성시켜줄게! 옆에 있는 보석 스티커도! 안녕! 안녕! 너가 미더핑이구나! 어? 나 티니핑 스쿨을 나온 거 같은데 여긴 어디지 믿어? 흥! 내가 널 소환했지! 너가 탈출했다며! 어? 나한텐 할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믿어? 다른 티니핑 친구들은 믿어? 다른 친구들도 있어? 이 보라색 친구? 응! 같이 있던 방글핑이야! 그 친구도 이 스티커를 완성해서 내가 불러줄게! 이 보라색 친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스티커를 붙여서 베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우리 보라색 친구! 방글핑이라고 했나? 그 친구의 얼굴부터! 우와! 이 친구 엄청 귀엽게 생겼다! 보라색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완성! 안녕! 재밌겠다! 나나나나나! 내가 할래 방글! 안녕! 난 방글핑이야! 방글핑이라고? 반가워! 방글방글! 머리도 방글방글해서 방글핑인가? 미더핑이랑 하추핑도 여기 있네? 어? 그러면 조화핑은? 조화핑이라고? 조화핑은 누군데? 비니핑 스쿨에 다니는 또 다른 학생대추! 이 친구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에메랄드 보석핑이다 추! 에메랄드 보석핑? 오! 그러고 보니 우리 방글핑은 여기에 루비라고 적혀있네? 머리에 이렇게 루비가 박혀있는 거구나? 그렇다 방글! 베리 베리 얼른 조화핑도 조화핑도! 알겠어! 베리한테 맡겨주라고! 안녕! 어? 조화? 여기가 어지지 조화? 방금까지 방글핑이랑 미더핑이랑 도망가고 있었는데 조화? 아니 하추핑이 너네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너네를 다시 소환하라고 말이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조화? 너네는 아직 정식 티니핑이 아니고 학생들이야 추! 하지만 저희 마을에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고 싶은걸요 조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 정식으로 마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 얘들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선 퀴즈를 풀어서 힌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믿어 그렇단 말이지! 여기 있는 규칙 찾기, 색깔 수색이 이런 퀴즈 말하는 거야? 맞아 믿어! 베리는 이거 잘할 수 있겠어 믿어? 음..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럼 나랑 같이 이 퀴즈를 먼저 풀어줄래 믿어? 티니핑 사진이 뒤섞여 있어요! 다음 순서와 같은 부분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로 묶어주세요! 오케이! 베리가 쳐줄게! 조화핑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베리는 파란색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럼 발레핑, 만나핑, 주내핑! 이 순서대로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지? 어! 먼저 발레핑! 여기 하나 찾았고 만나핑, 주내핑! 어! 벌써 터졌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발레핑, 만나핑, 주내핑! 이렇게 두 묶음 쳐졌어! 우와! 힌트를 얻었다! 다 베리 덕분이야! 난 베리를 믿어! 다행이다! 방글핑의 힌트는 뭘까? 색깔 수색이? 그림마다 다른 색깔의 동그란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색깔별로 수를 세어보고 가장 많은 색깔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라색, 우리 방글핑의 색깔! 보라색 사인펜으로 해야지! 먼저 주황색! 조화핑의 색깔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핫추핑의 색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우리 방해핑의 색깔 보라색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우리 미더핑의 색깔 파란색은? 하나, 둘, 세 개!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색깔은? 분홍색! 핫추핑이 되겠죠? 베리 덕분에 힌트도 얻었네 방글! 베리 너무너무 고마워 방글! 베리, 나는 규칙을 찾아야 한대! 베리가 이번에도 잘해줄 수 있지 좋아? 그럼 좋아핑! 나만 믿으라고! 이번엔 규칙 첫길에! 각 출마다 규칙에 맞춰 그림이 놓여있어요! 규칙에 따라 빈칸에 올 순서에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럼 볼까? 첫번째는 하추핑! 하트! 하추핑! 하트! 하추핑! 그 다음에 올 것은? 하트일까요? 하추핑일까요? 바로 하추핑이 되겠죠? 하추핑의 동그라미! 다음, 우리 방글핑이랑 같이 있는 건? 루비, 방글핑! 루비, 방글핑! 루비, 방글핑! 그 다음은 루비! 다음, 미더핑! 미더핑! 우산, 우산, 미더핑! 우산, 우산, 그 다음은? 우산일까요? 미더핑일까요? 바로 미더핑! 요술봉, 조합핑, 에메랄드! 요술봉, 조합핑, 에메랄드! 요술봉, 조합핑, 에메랄드! 요술봉, 조합핑, 에메랄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다음은 조합핑! 우후! 베리 덕분에 힌트를 나도 얻게 됐어! 고마워! 별말씀을! 꼭 마을에서 위험에 처한 티니핑 친구들을 잘 구해줘야 돼! 친구들, 오늘은 캐치티니핑 스티커 아트북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베리도 키치티니핑 친구들을 만나봐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바로 핫지핑이 되겠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